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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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기억나는게 힘들었다는거밖에 기억이 안나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겨울에 찍었거든요 밤촬영이 많았어요 밤촬영이 한번은 밤촬영을 하는데 제가 좀비에 물려서 이렇게 열이 나는거에요 몸살 고열이 그 장면을 찍는데 난이국바람으로 근데 얼굴 분장을 뭐 이렇게 땀방울 하는건 괜찮아요 근데 넌 인사수위로 자꾸만 물기 스프링을 자꾸 뿌려요 근데 왜 이렇게 물기 뿌리는게 물이 이렇게 찬지 얼굴 한번 뿌리지 여기서 뿌리지 마른대로 뚝 뿌려요 그것도 엔진은 나지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그 분장은 또 어쩔수없어요 그게 자기하고 맡은 역할이에요 이어가야되니까 근데 좀 따뜻한 물로 뿌리면 안되냐 근데 미지근한 물로 뿌리는데 뿌리는 순간 얼어서 이게 차가워진다는거에요 따뜻한걸로 뿌리면 이게 김이 나요 그래서 계속 뿌리고 결국 그 결과 몸살 감기 앓아서 목도 잠기고 그랬는데 물론 뭐 아름다웠고 아기잠깐 갑자기 급하게 마무리를 예 보고나면 그 생각이 나요 나elli 메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